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은 오늘의 영상입니다. 재밌는 플러스 링을 하자 재밌는 플러스 링을 하자 재밌는 플러스 링을 하자 아니 그거를 다음부터야 언제 혼자 하자고 해서 나도 유익이 개발할 거야 잠깐만 연어들어진 게임이 되고 있어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영어 디지털 싱글이 나와요 제목이? 달링이에요 그래서 달 플러스 링? 달 플러스 링으로 가서 달 플러스 링으로 달 플러스 링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또 그 안에 뭐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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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뜻이 있는 wości 있어요 또 이제 뭔가 그 IMG를 넣어주면 IMG가 강조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달 사고 링 달리고 우린 애니비빼린 지금 오래내요. 영상에서 가면 되겠네요. 멤버들끼리 요리하고 같이 오래 서 있는 장면 촬영 중입니다. 위에 장면 주세요. 너무 오랜만에 찍는 뮤비라 긴장도 되긴 했지만 찍으면서도 재밌고 그리고 좀 특별한 컷들이 많아서 재밌게 찍은 것 같습니다. 재밌게 뮤비 봐주시고요. 저희는 나무 촬영 시간도 열심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멤버들이 저쪽에서 다 모여들면 카메라 빠지는 타이밍에 맞게 제가 카메라 앞으로 걸어 들어와서 멤버들을 향해 서 있는 건데 그냥 웃기더라고요. 멤버들이 무표정으로 저 12명의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웃겼어요. 혼자 따로 찍은 씬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제 손 안에 불빛이 나는 걸 들고 있었어요. 빛이 얼굴에 비춰지는 이렇게 손가락 바꾸로도 세워나오는 그런 씬 를 찍었어요. 어떻게 떨어질지 궁금하네요. 기대해주세요. 어떻게 잘 떨어질까 하는 생각 어색하지 않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뭔가 생각보다 엄청 조이고 불편한 게 생각보다 없었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지금 씨는 와이어를 달기 전인데 아까 멤버들과 같이 찍었던 장면 중에 바닥이 부와 이렇게 없어지면서 제가 밑으로 위즈의 세계로 빨려들어가는 씬입니다. 그걸 CG 합성을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덕쟁이가 이런 씬을 주시다니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 장면이 다행이 안전하게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너무 좋은데 너무 많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 장면이 잘생겼어요. 이 장면이 너무 잘생겼어요. 이 장면이 너무 잘생겼어요. I don't wanna let you go I can't think of being alone What am I supposed to do And I gotta let you know You got my heart like it's yours Don't wanna say goodbye If I know this I want to know a problem Brootype or DNA If I know this I see my feet and worry Do you babe? Yeah I can't wait for your call every night But I can't wait no more Darling you Sorry darling you You know without you I'm so lonely When you're not here I'm one more calling Into your here again I'm diving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No without you I'm so lonely If you won't be here I'm one more calling Falling to you I'm always diving Darling you Darling you baby Darling Darling With me under the sun 숨바꼭질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안대를 벗으면 아무도 주위에 없는 아무도 주위에 없는 멤버들을 잃고 동료들을 잃고 혼자가 되어 드리번 드리번 되는 뭔가 외로움을 표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촬영이었습니다 좀 안대를 이렇게 끼고 멤버들과 이렇게 좀 해맑게 숨바꼭질도 하고 좀 행복하게 이렇게 노는 장면을 찍었는데 이 갈대밭 신이 좀 어떻게 보면 멤버들과의 그런 소중한 추억 너무 추워 하아 지금 시각 오전 7시 달링 촬영 현장이다 2022년 3월 어느 날 디지털 싱글을 준비하러 왔다 파이팅! 눈 잘 뜨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딱 지금 일부러 이렇게 뜨고 있는 거예요 체력을 아키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 눈 딱 떠볼까요 원래는요 차이를 느끼시겠죠? 차이? 차이? 오늘 약간 맡은 연기가 태양의 뭐였지? 태양의 표식을 찾아서 떠나왔는데 현지에 왔는데 근처에 태양의 표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열심히 찾다가 어딨어요? 지금 눈앞에 앉아있어요 오늘 완전히 표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번엔 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꿈에 오고 Toe 네 다음은요 언제. 여름 이번엔 Marsha 여기 우리 여기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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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ling you, Darling you Say you, you see me Care for you, you care for me We can be all we need, promise I won't take you for granted I won't treat you better I won't treat you better I won't treat you better Honey now come into my arms Kiss me baby Kiss me baby 카메라에 나오자면 밝고 해맑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좋으니까요 You see you, you see me Care for you, you care for me We can be all we need, promise I won't take you for granted I won't treat you better I won't treat you better I won't treat you better Honey now come into my arms Kiss me baby Darling you, Darling you,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뭔가 촬영들을 이번에 이번 뮤직비디오를 통해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다양한 세븐틴의 모습 그리고 러블리하고 밝고 뭔가 그리고 스토리적인 면모들이 많이 숨어있는 Darling 뮤직비디오 캐럿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